안녕하세요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TD-17 모듈 안에 있는 사운드 샘플을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연주를 하다가 그 안에 클릭이 다들 심어져 있는데 그 클릭을 끄고 키는 기능을 모르셔서 많이들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간단한 조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버튼을 클릭하면 제가 댄스의 기능을 켜고 댄스 1이라는 원래 기존의 TD-17이 안에 들어있는 소리를 한 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플레이 버튼을 그냥 누르면 음악은 나오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메트로노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주하기가 쉽지 않죠 메트로놈이 기존에 녹음되어 있는 음원을 연주할 땐 주로 녹음실에서든 어디서든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연주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연주자가 정말 몸 안에 컴퓨터와 같은 메트로놈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메트로놈을 듣지 않으면서 기존에 녹음된 음원을 연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버튼이 있죠 가이드 이것을 누르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메트로놈 소리가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연주하기가 편하죠 자세히 들어보면 네, 그래서 이런 유용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다른 스타일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부터 연주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락1, 락1을, 메트로놈을, 가이드를 켜준 채로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유저 샘플 기능을 이용해서 소스를 넣을 때는 정말 제가 연주하고자 하는 그 소스 자체를 넣는 것이고 지금 이 송 기능에서 넣는 것은 음악 한 곡을 제가 연주하고자 하는 곡을 전체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송 기능을 넣을 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